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2차 시험 보느라 진짜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고 그래서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됐었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강사랑 수험생 분들이랑 다른 점은 그 강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채점을 해보게 돼요. 저는 이제 2년차로 돼서 이제 두 시즌을 한번 해가지고 강의를 했던 이제 59개의 벨리사인데 그 채점을 하면서 이제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놓치는구나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서 변별이 나는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가 그 난이도가 사실 조금 쉬웠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래도 제가 변별이 날 포인트들은 몇 가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마냥 쉽지만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이제 정리해드리고 출제됐던 문제랑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 보면은 출제 유형에서 이번에는 이제 난이도, 그러니까 출제 유형을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신 판례 3개가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이제 컨투어 코일이랑 번 피트니스랑 금강 판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컨투어 코일 같은 경우에는 137회 대법원 판례 해설에 실려있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 해설이 1년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의 판례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판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두 개 안에 들어갔던 판례가 컨투어 코일 판례예요. 그리고 하반기 판례가 이번에 두 개가 이제 또 나왔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게 번 피트니스 판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법원 판례 해설에서 두 개가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경향은 언제 또 그랬었냐면 작년에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60회 문제가 나왔을 때 1번에 데이터 팩토리 판례가 나왔었고 2번에 맞스미 판례가 나왔었고 3번에 K2 판례가 나왔었어요. 근데 3개가, 4문제 중에 3문제가 대법원 판례에서 나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직접 이 판례를 판시하기까지 이런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힌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내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법리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 카톡방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제 두 개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진 판례가 나왔어요. 근데 크라운진 판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난 문제죠. 근데 이 판례가 55회에 문제 4번에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5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이 경향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게 한 번 나왔던 판례가 정면적으로 다시 나오는 경우는 좀 짧은 텀에는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순위에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하실 때 그 산인공책에서 한 5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는 준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겹치는 문제는 내지 말아달라고 따로 부탁을 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난 거부터는 어느 정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진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저도 GS에 냈었고 그래서 이제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만 또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게 크라운진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 유사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답 틀리신 분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보면 일단은 그 난이도를 낮추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게 문제 사실관계가 다른 기출에 비해서 조금 짧았어요. 사실관계를 복잡하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논점 찾기가 어렵지 않고 대놓고 논점을 이렇게 준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판례를 그냥 쓰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판례를 암기 잘하셨으면 점수를 내기가 좋겠죠. 그래서 보통 일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장 가면 초인점이 생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시험장에 가면 GS에 비해서 많은 분량을 쓸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문제가 좀 간결이 나왔을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때가 오히려 더 섰다라고 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다들 많이 썼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당연히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 제가 그 이거는 정확히 저는 검토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들었을 때 특허법 문제가 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이런 게 데미지를 입혀요. 문제를 난이하게 해석하게 되고 그때 이제 손압을 되게 많이 썼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다음 문제를 풀 때 조금 영향이 있죠. 컨디션에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아 그리고 약간 좀 특이한 점이 네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는 표장을 동일하게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60회를 보면 뭐가 나왔었죠? 데이터 팩토리 판례가 표장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쵸?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네 문제가 전부 다 표장을 다 바꾸거나 XY로 치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그 어떤 GS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다 보면 그 판례에 있던 표장을 그대로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이라면 그것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난이도가 막 엄청 쉽다. 기초 GS다 이런 얘기가 가끔 있던데 그 정도는 전 아닌 것 같고 중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히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이거나 살짝 쉬운 정도 그 정도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학년에 변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충 물어보는 거 썼다라는 걸로 변별이 나는 게 아니고 앞뒤에도 이제 서설이나 아니면 사은 포석 같은 것도 깔끔히 하면서 판례 문구랑 키워드 같은 거를 깔끔하게 딱딱 박아줘서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판례 썼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판례가 항상 근거를 말하고 논리 순서가 있어요. 그거를 잘 살려서 써주시게 되면은 변별이 났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위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좀 웃기긴 한데 먼저 일단 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시험을 이제 그냥 먼저 준비해서 그냥 먼저 붙은 사람에 불과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같은 시기를 겪어왔고 저도 이렇게 앞에서 다른 강사분들이 설명해 하시는 것도 들어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이제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그 시험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멘탈이 막 되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에서 뭘 어떻게 하냐면 내가 특허에서 뭘 놓쳤는데 상표에서 뭘 조금 잘 썼으니까 상세가 되겠지? 이러면서 혼자 저울질을 하면서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 엄청 상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에 어느 정도 해두는 건 의미가 있지만 네 달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정말 정말 나중에 돌아보면은 아까워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그냥 보너스로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서의 또 몇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조금 유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저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꼭 하셨으면 좋겠는 거를 제가 좀 정해드리면 첫 번째로 지금 저희가 무슨 논점을 썼는지 벌써 이제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내가 뭘 썼는지가 기억이 이제 잘 안 나요. 이제 조금만 지나 보면 내가 답을 못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만약에 동차로 보셨을 경우에는 한 번 더 보시게 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초기에 복귀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써놓고서 내가 어떤 거를 틀리고 어떤 거를 이렇게 썼더니 점수가 이 정도 나왔다라는 감을 조금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거 그냥 대충 아 나 대충 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복귀해가지고 워터파일럿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실력이 좀 올랐을 때 아 이래서 내가 점수가 떨어졌던 거구나 좀 인식이 돼요. 그래서 메타인지 높여야 되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웃기긴 한데 마음 한 켠이 답답해서 즐거운 일도 즐겁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래도 억지로라도 못 가본 데도 여행도 가시고 뭐 파트타임에서 자금도 마련해 두시고 운동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딱 59회 때 붙었을 때 시험 보고 그 다음날부터 알바 충국이랑 그 뭐죠? 그 이제 그 아르바이트 알선해주는 사이트 두 개 가입을 해가지고 그 알바를 진짜 미친 듯이 했어요. 그냥 되는 거 막 다 했습니다. 이상한데 가가지고 뭐 목소리 녹음하는 알바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자꾸 싸돌아다니면서 제가 그때 한 달에 300 이상 벌었거든요. 알바로만 쳐가지고 막 학원 강사도 하고 뭐 자료도 만들어서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돈을 상당히 좀 많이 모아놔서 내가 혹시 다시 보더라도 나는 무조건 다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얻었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두 시간 정도를 걸었어요. 그때 너무 체력이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면서 마음을 이겨내기 좋은 거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다루는 시간으로 많이 채워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설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번을 보면 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해설이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겠지만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진 판례를 거의 그대로 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등록 상표를 등록 받은 자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여러 가지 표장 형태로 상표를 사용하는 을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랑 침해가 되는지 이런 논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일단 처음에 좀 나오는 게 뭐냐면 애니진 애니뷰티라고 했을 때 이제 식별력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판단을 보신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게 고등법원에서 판시가 끝나고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잘못 판단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포섭이 지금 대법원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보면은 자 표장일과 표장일과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60회 문제 1번에 데이터 팩토리 판례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유사 판단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문제가 똑같았는데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에서의 판단이 타당하다라는 결론만 나와 있고 고등법원을 들어가 봐야 데이터 팩토리에 대한 유사 판단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구조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도 대법원에서는 나오지 않고 고등법원을 열어봐야지 나오는 판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크라운진 판례를 아신다고 해도 단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사용 표장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표장일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 표장 1을 변형해서 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크라운진 앤 크라운쮴 뷰티를 애니진 앤 애니뷰티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거는 유사라는 결론이 나왔고 실사용 표장 4 같은 경우에는 MS진 밑에 주 크라운진으로 나온 건데 MK진으로 해서 주 애니진으로 해서 이제 구조만 바꿔서 낸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을 따라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던 게 뭐냐면 이게 비유사 아니냐 라는 질문을 저는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내실 때 교수님들도 당연히 의도한 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상표법은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판단이 애매하니까 항상 소송이 있고 그런 거겠죠. 수학처럼 딱딱 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 비유사해서 비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겠죠. 5인 혼동 우려가 없다고. 근데 하지만 실제 결론은 그런 거고 그거에 따른 법리를 써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사라고 그 결론을 맞추지 못하셨으면 좀 크리티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약간 여기서 변별이 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뭐냐면 MOU 판례를 써도 되냐 라는 거가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MOU 판례 같은 경우에는 상표의 구성 전부를 봤을 때 요구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로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법리를 설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라운 진이나 크라운 부티나 이게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게 식별력에 우열이 딱히 없다. 그러니까 요구가 없으므로 전체랑 에너지를 비교하면 비유사하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저한테 질문이 왔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만 제가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MOU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보시면 잘 생각해보시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MOU 존 존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식별력에 우열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관념이 파악이 안 돼서 그래요. MOU도 관념이 없고 존도 관념이 딱히 없고 존도 관념이 딱히 없잖아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용업에다가 출연을 했는데 크라운 뷰티라고 되고 크라운 진이라고 되기 때문에 식별력이 쉽게 파악이 되고 여기서는 뷰티가 미용업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낮고 주는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별력에 우열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 판례로 접근하시는 것은 좋지 않고 이거는 이거를 요구로 뽑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글을 보통 이제 그냥 이렇게 영문으로 바꾼 정도는 코칭관념이 똑같기 때문에 보통 유사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사라는 결론을 맞추셨어야 돼요. 이거는 못 맞추셨으면 논리적으로 쓰면 당연히 점수가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아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쓰시면 0점 맞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잘못 썼다 그래서. 하지만 이거는 딱 그렇게 요구관사의 법률을 쓰고 둘의 식별력을 비교한 다음에 판단하셨어야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림프린트 중에서 이제 5페이지를 보면 사안 포섭에서 디테일이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5페이지에서 사안의 경우를 보면 이 엔드를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판례가 판시하는 사안 포섭의 흐름을 논리를 살려서 써주셔야 돼요. 처음에 뭐냐면 판례는 항상 구성을 확정을 합니다. 엔드가 있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인식할 거냐면 애니진과 애니뷰티가 결합한 것으로 인식할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두 구성으로 나눠줘요. 그런 다음에 애니진은 이게 유전자로 인식되고 얘는 아름다움으로 인식되니까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각각의 식별력을 판단한 뒤 비교하는 순서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이해 되시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구성을 제대로 딱 정리를 해주고 식별력을 인식되는 관념이 뭔지를 딱딱 파악해 준 다음에 마지막에 식별력의 우열을 비교해줘서 얘가 요부다라는 순서가 딱딱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애니진의 요부다라고 갔으면 점수가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약간 디테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고법에만 지금 있기 때문에 고법에도 사실 자세히 나와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유사라는 결론 맞춰주셔야 되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MK진이라는 게 나와요. MK진이라는 게 나오는데 주 애니진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옴네스 판례가 있어요. 옴네스 판례는 뭐냐면 주식회사 옴네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주식회사 부분을 빼고 썼을 경우에는 그 회사 명칭의 약칭에 불과하니까 널리 알려진 약칭이어야지 효력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법리가 나와요. 근데 그거랑 혼동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채점해보면 가끔 있단 말이에요. 주식회사를 주로 쓴 거는 이건 지금 분명히 회사의 종류를 표시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옴네스 판례를 막 길게 쓰시면서 설명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냐면 그냥 지금 자기 회사 명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쓴 거예요. 주식회사를 주로 쓰는 건 상거래 관행에 따라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효력 제한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매직 블럭 판례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그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꼭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심에서 보면은 매직 블럭 판례를 통해 결론을 내게 되고요. 자 한 번만 이제 보시면 그 5페이지인가요? 잠시만요. 5페이지를 보면 6페이지를 보면 오른쪽에 표장 2에 대해서 제가 구조상 매직 블럭 판례 기재가 필요함 이렇게 써놨어요. 한 번만 이거 볼게요. 그러니까 매직 블럭은 언제 써야 되는 거냐면 그 등록 상표 구성 하나가 있고 확인 대상 표장이 그 하나가 효력 제한이 되고 플러스 다른 식별력 있는 구성이 있을 때는 이 A 부분이 효력 제한되니까 A와 B를 비교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매직 블럭 판례를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 축제 사안은 A라고 해서 식별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효력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를 제외시켜야 되는 법률을 사용해야 돼서 지금은 이제 요부관찰 법률이 아니고 그 매직 블럭 법률에 써서 K를 지워버리고 B로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이거랑 구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부관찰으로 접근을 할 때는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이제 다른 부분이 요부로 파악될 때 이럴 때는 요부관찰 법률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은 매직 블럭 법률을 쓰셔야 돼요. 이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배점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냐면 왼쪽에 5페이지에 보시면 일단은 인터넷에 사용을 했으니까 상표적 사용에 대해서 16년도 9월 1일자 시행법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결합 상표 1부분에도 효력 제한이 될 수 있다는 효력 제한이 먼저 나와야 돼요. 자 한 번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매직 블럭 판렛은 결합 상표에서 분리인식 가능한 일부분이 그 부분에도 상표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설치를 해준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권리 범위 속보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설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효력 제한이 되는 부분이 일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로 권리 범위 속보 판단 즉 유사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 여부를 먼저 쓰시고 나머지로 유사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순서도 지켜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직 블럭 판렛을 쓰실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부가 효력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속보 판단한다는 판단 방법 하나 이 팔레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디테일을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소설문 1번부터 이거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디테일한 게 좀 많았으니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문제 1에 소설문 2번을 냈어요. 자 이거는 사실관계가 뭐냐면 이것도 크라운진 팔레에 그대로 있는 사실관계예요. 갑은 상표권을 설정 등록 받고서 지정 상품에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서 109조랑 111조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인용 가능성이 있는지로 8점짜리로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기출이 되었는데 또 나왔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기출이 안 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 스타일을 그래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도 나름 이제 어필을 해야 돼서 이거는 기출이 됐나 안 되나 좀 생각을 해보시면 크라운진 팔레가 기출이 됐을 때 55회 때 나왔는데 110조 사항에 대해서만 물어봤어요. 근데 크라운진 팔레 실제를 가보면 111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판례냐면 위조상표 같은 경우에는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어서 그 요건을 예외적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는 별도 판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109조랑 111조를 같이 물어보는 스타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10조 사항만 물어봤었고 5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통으로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어떻게 냈었냐면 GSB형 2번에서 이렇게 냈어요. 등록상표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인용이 될 수 있는가 해서 8점으로 냈었습니다. 그래서 109조랑 111조를 둘 다 쓰라고 8점 문제로 똑같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낸 스타일로 해서 답안을 쓰셨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쓰실 때 어떻게 쓰셔야 되는 거냐면 그 109조에 대해서 청구를 했을 때는 110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111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9페이지를 보면 제가 써놨습니다. 일단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나와야 돼요. 배점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상표법에 도입이 된 게 109조예요. 그래서 그 109조에서 고의가 있고 그러니까 위법 행위, 즉 침해가 있고 손해가 있고 손해와 유업 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의 손해액 산정은 110조로 하는 거기 때문에 110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110조를 쭉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110조 4항만 쓰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출 이거 제가 GS에서 냈을 때도 어떻게 냈으냐면 110조 1항이랑 3항도 이제 그 설명을 간단히 하실 수 있고 여기서는 이거를 써주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110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때문에 내가 팔고 있던 수량의 양도 수량 감소가 생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 규정 성지상 양도를 하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110조 1항이 생길 규정 성지상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10조 3항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감소액을 지금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매출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5항인가요? 5항을 보면 손해가 발생한 건 인정이 되는데 자료가 없는 경우라고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머지를 간결히 쳐주고서 110조 4항을 깊게 써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1, 2점이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110조 4항을 쓸 때도 이거 결론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채점을 해보면 항상 그 판례 하나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판례는 논리 구조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손해가 불발생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손해 불발생 항변이라는 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먼저 말해주고 두 번째로 9페이지 중단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손해 불발생 항변 사유 중에 등록 상표를 불사용한 게 포함되는가 이렇게 논리를 두 가지로 끊어서 말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 불발생 항변이 가능하다. 근데 불사용은 손해 불발생 항변 사유 중 하나다. 이렇게 두 가지가 논리가 딱딱 끊어서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면 아무래도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논거도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설명을 할 때 손해 간주서를 취하는지 손해 불발생 항변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학설도 살짝 넣어주시면 확실히 디테일하게 쓰실 수 있고요. 자 이제 111조에 들어가면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론을 조금 써주시면 좋아요. 이거 2012년도에 이제 개정법에서 들어왔고 미국의 제도를 따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크라운증 판례죠.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언급해 주신 다음에 사안포서업에서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요건이 지금 뭐를 만족을 안 하냐면 요건은 자동 가구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상표권자가 사용하고 있고 동일 범위 침해이고 과실이나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상표권자가 사용하고 있지 않고 침해가 동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다 아니라는 걸 포섭을 해주셨어야 저 같은 경우에는 채점을 할 때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드립니다. 이거는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려 하겠으니까 딱딱 해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하셨는지 거기에 디테일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뭘 물어보냐면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권리남용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시고 해서 8점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기출문제 중에 이제 스타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논점에 대해서 횡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예를 들어서 58회인가요? 상표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모두 설명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한 쟁점을 파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관련된 거를 약간 횡적으로 딱딱딱 책 한 권을 스캔하는 식으로 써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권리남용이 출제는 많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전비에서 끝날 때 제가 단문을 4개를 찍어드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이걸 그냥 찍어드렸어요. 권리남용은 지금 많이 나고 오긴 했는데 횡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단문식으로 권리남용 다 쓰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이게 논문이 있어요. 정태우 교수님이 논문을 쓰신 게 있고 그렇게 횡적 단문이 있기 때문에 채점하기도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기를 하라고 제가 찝어드렸던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딱 쓰셨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답안을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 쓸만한 거 다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판례 4개가 빠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둘의 차이점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걸 서술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좀 쓰시면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단문형 문제에서는 문제점을 열어줄 때 지금 이게 권리남용에 대해서 잘 아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작이 뭐죠? 그 상표권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상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가능하다 해서 민법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상표법 고유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무효 사유가 명백한 경우랑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결론이 달라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117조 3항과 119조 6항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장례효와 소고표 차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살짝 터치를 해주셨으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례를 썼어도 이런 조문도 잘 터치를 했는지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나머지에 대해서도 터치를 해줬는지 이런 게 좀 변별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문제 1번이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다 쓰셨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거를 처음에 잘 생각해보셔야 돼요. 아 나 분명히 대충 잘 썼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 포인트를 잘 썼는지 그래서 이게 점수가 거기서 갈립니다. 1, 2점씩 자 그래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소설문 1번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 판례로 나왔고 소설문 2번, 3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GS에서 그대로 나왔던 논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 2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 보면 컨투어 코일 판례를 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137호에 실려있는 판례예요. 이거는 뭐냐면 거래 서류에 표시를 하고서 이제 그 납품서 같은 거를 거래 상대방에게 주었을 때 이때 이제 테크를 어떤 식으로 건 거냐면 거래 서류를 상대방에게 주었다는 것 사정만으로는 그 2조 1항 11호 다목에 그 상품에 관한 광고 등의 상표를 표시하고서 전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거래 상대방에게만 줬는데 널리 알린 거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라는 태클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 서류라는 거에만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되고 전시하고 널리 알렸냐 해서 특히 널리 알려진 것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 서류에서는 이것을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냐면 널리 알려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특허법과 그리고 타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 문구의 해석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해요. 그래서 불특정인이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다고 했지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가 정리되어서 특허법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상품에 관한 거래 과정에서 그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한 것도 다목에 해당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거래 서류에 꽂히시면 안 되고 널리 알렸다 이거를 좀 포커싱을 해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디테일이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해설을 보면 이거는 이제 소설문 1번이랑 소설문 1번을 볼게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설문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이제 불복할 수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논점이 이제 15페이지에 설명이 들린 대로 나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15페이지 좌측에 이제 예시 답안을 해봤어요. 그러면 일단은 심결이 타당한지 안타당한지부터 먼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순서는 바뀌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 조치는 심결 취소 소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사취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범위가 뭐가 있는 거냐면 인적 범위가 있고 그리고 등록상표 사용에 대한 게 있고 표장이 동일성 범위인지 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터치를 해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사용한 게 지금 의리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독점적 통상 사용권자도 그 사용권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 터치 인적 범위 하나 그리고 거래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한 게 등록상표의 사용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하나 써주시고서 범위가 등록상표를 사용이라고 문구가 나와요. 119조 1항 3호에 보면 상표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것이라고 절대 나오지 않고 등록상표의 사용을 판례가 해석을 해주는데 그게 등록상표 자체를 사용하는 것과 등록상표와 사회통념상 동일한 상표 사용하는 것까지만 포함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통념상 동일하다는 건 그 판례에 의할 때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논리순서가 법조문에서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범위를 유사는 안 되지만 자체와 통동까지는 된다 그랬다. 근데 지금 통동이니까 등록상표 동일 범위 맞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이거를 그냥 사통동이니까 그냥 된다라고 써주시면 안 되고 그것까지 잘 들어갔어야 됩니다. 대응 조치는 심결취소 소송이죠. 플러스 알파로 이럴 때 굳이 쓰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심취소 기간에 놓쳤을 때 추후 보완할 수 있다.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쓰시다가 지금 취하를 권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심결이 이미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컨터코일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대로 냈었는데 이거는 제가 장담커인데 여러분이 어떤 GS를 들으셨든 다 나왔어요. 컨터코일은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대로 잘 써주셨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2번으로 가보면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들었고 네. 소설문 이번에 갑이 상표 X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리치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는데 이게 그나마 이번에 나왔던 거의 유일한 짱 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점적 통상 사용권자가 뭔지를 애초에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강 같은 데서 많이 나왔던 거고 논문이 있는 거예요. 자 한 번만 그래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독점적 통상 사용권자는 뭐냐면 어떤 사람과 통상 사용권 계약을 맺어요. 근데 그 사람과 계약을 맺을 때 어떤 걸 추가하는 거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통상 사용권 안 줄게 라고 이제 계약을 따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설정해 주지 않겠다는 계약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통상 사용권인데 전용 사용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용 사용권과는 달라요. 물권적 권리가 아니고 채권적 권리인데 얘가 요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못 사용하게 해주기로 약속을 해놨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얘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냐면 상표법상 판례가 없고 저작권법상 판례와 특허법원상 판례가 존재해요. 특허 쪽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을이 뭔지를 해줘야 돼요. 을 유해자에게 사용권을 설정하지 않는 그런 걸로 부자기청구권의 본지로든 채권적 권리를 갖고 있는 사다. 그래서 얘는 침해금지 청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이냐면 저작권법상 판례에서 피보전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위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치를 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써주시면 되고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어떤 걸 침해를 다는 거냐면 내가 상표권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나만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상표를 사용해 주지 않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상태잖아요. 상표권자가. 근데 그 권리를 얘가 지금 알고서 만약에 침해했다면 제3자 채권 침해가 돼서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논점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0점이 사실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나왔다 그러면 좀 공부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다 썼을 거예요. 근데 이게 5점밖에 안 되는 거는 어느 정도 논리를 갖춰서 써주셨으면 1점이나 2점은 분명히 받아요. 그리고 잘 쓰신 분들은 3점이나 4점을 받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걸 모르셨다 그래도 나름의 논리를 가져서 쓰셨다면 어느 정도 점수는 받으니까 이걸로 많이는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이런 거는 너무 신경을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강의 기출이 많이 돼서 이건 기본서에 제가 별도 챕터로 따로 실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독점적 통산 사용권자 하고서 발생하고서 직접 청구하는 거랑 대위 청구하는 거랑 손해배상 청구랑 다 넣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썼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 약간 자기 어필을 하는 거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그건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문제 2번에 3번에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갑이, 그러니까 상표권자가 사명한 경우에 유족이 상표권에 상속 받은 경우 법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어요. 근데 약간 의외죠. 이런 게 직접적인 판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금 뭐 때문에 낸 거냐고 생각이 되냐면 24년도 5월 1일에 개정법이 뭐가 있었냐면 다른 산재법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으면 소멸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데 상표법만 없을 이유가 없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될 규정을 추가하면서 사망에 대한 개정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망에 대한 법적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제 18페이지를 좀 볼게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그 교수님의 의도가 굉장히 캐치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조금 넣어놨는데 18페이지를 보면 일단은 정은 뭐냐면 일단은 지위에 대해서 정이 뭐가 되는지 그리고 정과 병의 관계 정과 을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정의 지위는 뭐냐면 일단 일반 승계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개정법을 좀 쓰실 필요가 있는데 106조에서 1항이 있고 2항이 있죠. 이거를 둘 다 좀 쓰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안포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리 병한테 할 수 있는 조치는 자, 이게 다른 답안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뭐가 있었냐면 민사청구랑 형사청구만 써주셨는데 지금 이 문제 그 전제가 뭐냐면 신결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신결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사조치, 행정적 조치, 형사적 조치를 다 쓸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심결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정확히는 정이 하지만 심결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승계받은 자임으로 심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한 마리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은근히 1점, 100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정과 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여전히 사용권이 있다. 라고만 쓰실 수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제 생각이긴 해요. 이거 뭐냐면 판례가 없기 때문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을이 사용을 할 때 X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X프라임을 사용하고 있다고 명백히 줬어요. 그러면 그 전용권의 범위는 그 등록상표 등록 바꿔서 사통도 범위이기는 한데 자꾸 이렇게 유사한 범위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어떤 의무가 있는 거냐면 감독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 관계에서 뭐가 있는 거냐면 사용권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지 말도록 감독할 의무도 있다. 119조 1항 2호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가 은근히 1, 2점이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추가 논점으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2번까지 다 봤습니다. 문제 2번까지는 뭐였죠? 그렇게 찍혔던 컨투어 코일 판례가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인적범위 등록상표의 사용인지 여부에 대한 그 거래서류 논점 그리고 등록상표의 동의성에 대한 논점을 다 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소설문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죠. 그 이제 짱돌 문제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의 답을 썼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짱돌인데 5점이기 때문에 별로 크리티컬하지 않아요. 이게 15점이면 좀 크지만 그리고 소설문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의도를 알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최대한 다각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을 감독할 의무도 있다. 이런 식으로도 써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상표의 앱을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관계를 별도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서 빼뜨린 게 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 3번에 소설문 1번, 소설문 2번을 보면 이것도 표장을 변형해서 나왔죠. 원래 이게 타겟 판례가 굉장히 뻔한데 금강 판례를 낸 거예요. 저 이거를 문제를 냈을 때 올해 119조이랑 1호, 2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스할 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3부답 판례도 있고 금강 판례도 있고 낼 게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요건에 대해서 물어보고서 그리고 이런 상표권을 자기 범위에서만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는데 지키지 않고 그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합의가 심판청구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점에서 12.8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문제를 어떻게 냈었냐면 12.8점을 더하면 20점이죠. 그래서 20점으로 해서 입법치지와 적용요건에 대한 법리를 근거로 해서 논하시오라고 하고서 합의서를 근거로 권리남용인 거를 섞어서 두 개 딱 됐어요. 합쳐서 20점 딱 나오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왜 그런 거냐면 금강 판례를 쭉 읽어보면 이제 119조 1항 1호 같은 경우에는 거기 뭐가 있죠? 권고유 출품이 있어요. 요건들이. 근데 이 문제를 풀어낼 때 요건에 대해서 다 쓸 말이 있어요. 그 상표권자인지 고의가 사실상 추정되는지 등록상표와 유사한 범위 사용인지에 대해서 다 쓸 말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낼 때는 요건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물어보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합쳐서 낸 건데 이거 좀 그대로 나와서 좀 깜짝 놀랐어요. 100점도 똑같죠. 그래서 합의서랑 적용요건 이렇게 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채점해드릴 때 진짜 뭐를 되게 신경 썼냐면 이게 심판청구권 남용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시를 하기 위해서 119조 1항 1호의 취지를 길게 설시를 하고 거기서 이제 논거를 취지를 딱딱 밝히면서 말해요. 그래서 채점을 할 때 저는 논거를 썼는지 안 썼는지로 이렇게 갈랐어요. 이게 다 썼는지 안 썼는지로 그래서 쓰실 때 어떻게 쓰셔야 되는 거냐면 이게 청구가 권리 남용인지에 대해서 일단 심판청구권에 대한 얘기이므로 뭘 쓰실 수 있냐면 심판청구 있는 5글자니까 119조 5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는 거 맞는데 지금 합의를 해서 문제 된다. 이런 식으로 조문을 끌어서 쓰시면 조금 더 있어 보이긴 하겠죠. 살짝 디테일하게 그래서 논거가 지금 두 가지가 있었어요. 실제 판례 사안에서 양수인한테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오인운동 우려가 커지는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거의 전제가 뭐냐면 취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취지까지 잘 써주셨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요. 이런 거에서는. 그래서 20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거 하나 나가면 아까 그 5점짜리에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해봤자 1, 2점 차이인데 여기서 논거랑 판례 같은 거 제대로 안 쓰시면 2, 3점이 날아가고 결론도 틀리시면 3, 4점이 사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사실 이런 거라고 좀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하시면서 내가 뭘 틀렸었는지 이거를 잘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보고서 피드백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소설문 3번에 가보면 이제 그 이제 을에게 은산을 그 시계제품에 한정해서 등록하는 것을 동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산에 등록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그 후발 주자한테 상표를 등록받아도 된다고 동의를 해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34조 1항 7호에서 공존 동의제 개정법에 대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고 사실 이거는 모든 GS에 다 나왔을 텐데 공존 동의제는 올해 엄청 엄청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계적으로 알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34조 1항 7호에서 실수하기 좋은 논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인용상표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침결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별도 판례가 있어요. 불사용하고 있어도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동일 범위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제도를 말하는 게 유사상표 공존 동의제다라고 하지 동일 범위는 제외된다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거 답 틀리신 분이 은근 많아요. 공존 동의제 쫙 쓰고 된다. 이렇게 쓰면은 또 이제 10점짜리인데 한 2, 3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써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조금 있어요. 여기서 등록을 받은 다음에 갑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한 번만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다른 분들 해설한 걸 봤는데 이게 없던데 시계에 등록을 받고 시계 판매업을 한다고 따로 줬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뭐였죠? 그 막국수랑 막국수 식당 운영업을 하면은 그게 등록상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봤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불사용을 했다라고 볼 사신관계가 돼요. 3년이 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등록상표를 불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근거가 된다라는 이 논점을 추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충분히 배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비스랑 그 관련된 상품은 유사한 거지 119조 1항 3호에서의 사통동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를 터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썼는지가 이게 살짝 논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두 번 냈어요. GS에서 이거를 이거 한 번 틀려봐라 이거 맨날 빼먹는다고 하면서 이놈들 당해봐라 라고 하면서 제가 이걸 냈었는데 이것도 나왔죠. 그래서 엄청 기분이 좀 좋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답안을 써드릴 때 항상 유사상표 공조된 동의 제도라고 하고 사안 포섭할 때 상표 및 상품이 동의라는 것은 아닌 바라는 말을 항상 넣어드리면서 이거 동의로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라고 제가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동일은 제외를 항상 체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일로 나왔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동의해봤자 안 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틀리기가 좋아요. 그래서 방금 그 판례 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그 판례를 썼는지 그거를 또 체크를 해보시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는 거냐면 유사상표 공조된 동의 제도 이거를 쓰면서 답이 맞았는지 이것도 변별이 나는 거예요. 은근히 이게 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 해보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짚어드린 데서 이제 좀 많이 나왔고 이제 문제 4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왔냐면 번 피트니스 판례인데 스프링 피트니스 판례로 변경해서 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거 가지고 얘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이거는 답이 제 생각에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판례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릴 때는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문제 4의 소설문 1번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그 번 피트니스가 있고 그 그러니까 스프링 피트니스가 있고 스프링이 있어요. 사용상표 1, 2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유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식별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 그게 타당한지를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에 대해서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 바로 직감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그게 운동을 하면은 칼로리를 태운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 운동으로 넘어가고 운동은 칼로리를 태운다라고 연상작용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직감이랑 연상이랑 암시 강조랑 어떻게 다른 거냐면 연상작용을 몇 번 거쳐서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지로 판단을 하는 건데 칼로리를 태운다라는 의미가 되는 번으로 가려면 거기서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동을 하면은 내가 에너지를 써서 그 에너지를 쓰는데 그거를 에너지를 태운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번이랑 관련이 있는데 그렇게 가려면 몇 번 뛰어넘어서 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암시 강조 정도 되는 거지 식별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특이한 거는 뭐였냐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냐면 한쪽은 식별력이 없고 한쪽은 식별력이 낮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탑 채점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쓰신 분들이 있었냐면 포섭을 하실 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얘가 식별력이 강한 바 얘는 식별력이 강한 바 얘가 요부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이 있는데 항상 어떻게 쓰셔야 되는 거냐면 각각의 구성에 대해서 식별력 판단을 하시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데이터 팩토리 그거에서도 옆에 있던 그 C자 도형은 식별력이 없고 데이터 팩토리도 사실 식별력이 강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부가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식별력이 약해도 요부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피트니스와 번에 대해서 각각 판단을 하고 거기서 식별력이 낮지만 얘가 그래도 요부가 된다는 걸 캐치를 반드시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써주셔야 되는 거냐면 자생초 판례에서 판단 기준이 있죠. 요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주지 저명한지 강한 인상을 주는지 전체 상표에서 비중이 높은지 상대적 식별력과 결합동도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어떤 분이죠? 상대적 식별력이라는 걸 좀 염두를 해주시고서 그거를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기서는 이제 바꿔서 낸 거잖아요. 스프링이 운동을 할 때 통통 튀기는 거죠.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면 운동에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을 텐데 스프링처럼 통통 튀기는 것도 있을 테니까 스프링이 연상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몇 번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번이랑 구조가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에 맞게 스프링에 대해서 의미를 연상작용이 된다라는 그거를 써주고 피트니스는 바로 직감 된다라는 걸 써준 다음에 비교를 해서 요부를 뽑아주셨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 되시죠? 그래서 식별력에 대한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은근히 쓰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꿨다고 해서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범피트니스 판례가 그 6월인가요? 6월에 138호 대법원 판례 해설에 그 번피트니스가 실렸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엄청 찍어드렸고 그래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안 나온 GS가 없어요. 100% 이건 다 나왔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거를 보시면 문제사의 소설문 2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로서 식별력이 있는데 여기서 효력 제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면 이건 그냥 그 피트니스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낸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써주셔야 되는 거냐면 이제 그 사례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 네 여기서 어떤 거를 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냐면 상호를 등록받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영문으로 표현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봐줬냐면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뉘앙스를 어떻게 살려주셔서 써주셔야 되는 거냐면 한글을 등록 상호로 등록받고 영어로 쓰면 그 무조건 상관사다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되고 최근에 그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런 거냐면 영문으로 쓰더라도 독특하게 도안화가 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상관사가 아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잘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는 거냐면 32페이지에 이거 보시면 대법원 판례 해설에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찝어가지고 자료를 들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분석된 논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거냐면 상호를 등록받을 때는 영어로 등록을 못 받아요. 한글로 등록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등록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영어를 아예 못 쓰게 하는 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사의 근거 중 하나로 상호는 한글로만 등록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언급이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실 이거는 답을 거의 다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깔끔하게 딱 쓰고 소개를 한 다음에 이런 논거 같은 거 검토로 살짝 살짝 넣어주시면서 쓰시면 1점이라도 더 줄 수가 있어요. 약간씩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좀 변별을 내주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32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33페이지 가면 그 법만 쓴 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스프링만 쓴 거면 안 되고 나머지는 효력 제한된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쉬운 논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약간 다른 분들 해설에서 해드렸던 거랑 조금 다른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모두 알 수 없어요. 이게 채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 답안지를 보고서 0점 채점을 한 번 한 다음에 0점 조절 채점을 한 번 한 다음에 이게 체계표를 고쳐가지고 수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될지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게 고려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되고 이게 시험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각자가 어떨지 제가 모르잖아요. 이 사람 어떤 분들에게는 나 한번 그냥 잘해보자 라고 그냥 이게 약간 젊은 나이에 이렇게 호기롭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떨 때는 지금 직장을 그만두시고 절박한 심장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정말 저도 알고 11월까지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게 버티는 게 그렇지만 진짜 그래도 노력하신 것들이 좀 빛을 바랐으면 좋겠고 만약에 정말 다시 하더라도 이거를 잘 피드백해서 보완을 꼭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올해 강의를 이제 하면서 보통 한 10명이 좀 안 되거나 가끔 10명 조금 넘는 정도로만 수강을 했어요. 저는 별로 수강 강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설명을 드릴 때 계속 어떻게 했냐면 실전지에스 A, B에 나오는 거는 제가 최근에 기출문제집도 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온 게 뭔지를 되게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비슷한 게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잘 한번 정말 생각해 봐주세요. 이게 스타일까지 이렇게 겹치게 나오는 거는 진짜 저도 생각을 많이 해서 냈고 그렇게 내기가 좋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정말 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지에스 A, B만 통으로 다 외웠어도 이거 정말 다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를 할 때 혹시라도 내년에 본다고 해도 이거를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강사들이 실전지에스에서 내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나왔을 때는 내가 S급으로 쓸 수 있게 방금 제가 체크해드렸던 실수를 단 하나도 하지 않게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진짜 어렵죠. 어려운 시험 치느라 고생 많으셨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가끔은 노력 안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모두 합격하세요. 제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꼭 거두시길 제가 기원 드리겠고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답안을 보시고서 제가 이게 100% 맞을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본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